Were you all up? 여기 갈까 여기? 여기에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? 그래요? 그럼 여기? 예... 거기로 가죠? 오케이 3, 2, 1, GO!! 야 여기도 다른팀 애들 많이 내린다 큰일났다 많이 내려 많이 내려 총 빨리 주워야 돼 총 빨리 주워서 얘네를 잡아야 될 것 같아 그 앞으로 떨어진 놈인가 사람 많이 내리네 진짜 많이 내려 많이 내려 아 이거 뭐냐 이거 이상한 것만 있어 빠질까요 아니면 싸워요 우리끼리 뭉쳐요 우리끼리 뭉쳐요 저 거기가 없어요 오케이 총 잡았어 총 잡았어 총이 없어 어딨어 어딨어 오케이 오케이 두 명 잡고 오우 또 또 누구 또 한 명 또 있지 않아요 어디에 한 명 또 있을텐데 어디 얘네 일단 털어봐봐요 얘네 박스 먹은 것도 없네 저 바로 그쪽으로 금방 합류할게요 네 가방이다 와 드려났다 가방 여기 여기도 뭐 없네 어 가방이다 여기 애들이 있어요? 어 가방이다 죽을까봐 죽을까봐 집안에 숨을 수도 있어요 응 가죠 어차피 얘가 뭐 집 하나 안 뒤졌네요 그래요? 아 뒤졌구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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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뒤졌어요 없죠? 아 깜짝아 아 나 속을 뻔했어 제 근데 제 혼자 하는 애는 잘하고 있네 뭐 많이 챙겼네 얘 이것저것 누구요? 어디 있어요? 아 우리 다 모였네? 네 다 네 명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얘 잘 따라다니고 있어요 눈치 있네 좋네 그러니까 눈치 있으면 됐지 가죠 지금 잡혔거든요 우리 일로 가야 돼요 오케이 녹색 쪽으로 갈게요 그냥 이거 뛰어가죠 얼마 안되니까 네 잠시만요 여기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가도 돼요 아 여기 나 하이바가 없다 하이바가 없다 하이바라면 말씀해주세요 하이바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인지 기억이 안나네 앞으로 말씀해주세요 여기 숨어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좀 잘 봐야돼요 가죠 일단 모르겠다 싸워봐요 어 여기가 보이구나 유적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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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안보이네요 가죠 네 여기 먹을 거 있어요? 여기 여기 많아요 바닥에 바닥에 그냥 떨어져 있을 거예요 바닥에 판 같은 거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것저것 떨어져 있어요 바닥에 하이바를 먹어야 되는데 어 후라이팬 어 후라이팬 오 후라이팬 좋아 어 여기 여기 위에 있다 총 위에 있어요 여기 지라시님 드시고 페럼 죽음 손 날뻔 줄 알았네 아 이 안에 프라이팬 프라이팬 드실래요? 전 먹었어요 오케이 하이바 아이 모자네 예쓰 아 이거 샷 끄네? 아이 라이프지 아니죠? 여기 여기 배낭이 배낭이 있어요 배낭 레벨 몇이야? 아 너무 멀리 가셨네 레벨 1이요 아 나 있어 있어 레벨 1 아 있어요? 응 있어요? 여기 빨리 떠야 돼 여기들 좀 있으면 몰려와요 오케이 앞으로 가면서 할게요 그럼 여기로 갈게요 아 여기 교회로 가죠 교회 어딨지? 교회? 아 교회 저기 교회 안에 제가 지금 다 털고 있는데 이 사람이? 아 교회 말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유적지 일단 한번 지켜보죠 우리 강을 건너야 되는데 수영에서 건너 어떻게 건너? 수영에서 가야 돼요 수영에서 갑시다 그럼 아 저 절벽 위에 저 절벽 위에 아 나 절벽 위에 한번 갔다 올게 저기 올라가는 게요 저기 옆에 있어요 어 절벽에 먹을 것 좀 있어 아 라이플이 없는데 큰일 났네 어 라이플 아까 시라시님이 한 뒤졌잖아요 그 샷건이에요 샷건 샷건이었다고요? 아닌데? 네 네 갑자기 라이플처럼 생겼는데 아 진짜로? 네 아 그 다섯 발짜리요? 네 다섯 발짜리 아 뭐 금덕에는 괜찮죠 하이버 여깄다 에이스 어디요? 갈게요 하이버 먹으러 갑니다 멀리 계시네 저 감시 좀 할게요 네 네 아 여기는 2층으로 가야 돼서 욕성이 뚫린 거 없나?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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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? 네 아 고맙습니다 어 안돼 떨어진다 우리 최대한 파밍하기 시간 많이 있어요 형님 저 집을 가면 개꿀인데 저 마을 가면 개꿀인데 형님 좀 위험해도 저기 마을로 갈까요? 어디? 형님 그쪽으로 보급 가요? 보급이 어딨어? 비행기 비행기 어 떨어져요? 네 저기 하나 있어요 어디요? 떨어지고 있어요? 어 떨어져요?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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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다 죽지는 않겠지? 우리가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? 이거 수영해야 돼 수영해야 돼 건너가야 돼 위험할 것 같은데? 팔 배율이 있어서 웬만하면 딸 수 있어요 총소리 어디 있어요? 아 애들 달리는 것 같은데 이거? 왠지 큰 싸움 날 것 같은데 형님들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기어서 한번 가볼게요 한번만 가시고 예 한번만 가시고 지금 보급상자에 눈이 멀었어 지금 보급상자에 눈이 멀었어 지금 보급상자에 눈이 멀었어 어 정소리 어? 애들 보급 먹었어요 벌써 먹었어요? 차소리 차소리 백 백 백 백 차소리라요 차소리 보급 있는 데서 근데 우리 어차피 저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림자에 숨어요 그림자에 엎드려요 그림자에 거기 한 명 있어 거기 한 명 지뢰신이 그림자 쪽으로 엎드리셔야 돼요 다 보여요 네 어디서 나는 거지 소리가? 가까운 데서 나는데 가까운 데서 나는데 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아 나 아 야 너 거기서 뭐 뭐 하냐? 혼자? 저격 맞아 저격 저격 아 저격 맞았다고? 어머니 주다가 저격 맞았다고? 아 어디에 있어? 좀만 와주세요 여기 뒤에 있어요 알았어 갈게 살려주러 간다 살려주러 간다 아 이제 보급 먹고 저격 먹어가지고 수영해서 간다 수영해서 거기 언덕 너머에 있어요 알어 알어 아 시간 될려나? 안 죽겠지? 그전에? 아직 좀 많이 있어요 야 이거 꽤 멀다 영유 이게 약간 제가 맞은 것 같긴 응 그냥 직선으로 형님 그냥 간 거 없는 직선 직선 비디 형 여기여기여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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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, 양각 잡혀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살았어요? 다시 건널게 어디로 가야 되지? 잠깐만 포인트 좀 찍자 지금 제일 계획은 여긴데 골로 가요 여기로? 녹색? 오케이 녹색 포인트로 갈게요 거기가 지금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너무 늦었어요 저쪽 마을로 가기에는 총알이 총알이 30발밖에 없네 총 뭔데요? 다 털었어 잠깐만 나 총 AK AK면 7미리인데 지금 7미리가 없어요 보급 지어봤어요? 보급 뭐 있어요? 보급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넘어오니까 안보여요 저건가? 나무들이 있는거? 저 나무 뒤에 빨간색 안먹은거 같은데? 먹었어요 저기로 쏜거에요 아 혹시 나무가 있는거 보려고요 애들이 급하게 떠나간거라서 뭐 있어요? 공기 있어요 공기 공기 빠지죠 포인트로 이동하자 포인트로 이동 사운드 어디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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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소리인데 좀 멀어요 와 우리 진짜 너무 위험하게 뛰어다닌다 차도 없고 여긴 사람 별로 없어 어 저기 차 간다 우리 포인트 좋아서 저 언덕 차 올라가요 언덕 왼쪽 N방향 N방향 안보이는데 올라갔어요 저쪽으로 차에 서있어요 차에 서있어요 차에 서있어요 차에 서있어요 와아 도망가자 와아 이거 트여 완전히 트여 아 아 나 기절했다 아 아 이거 아 아 죽었다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지? 아니 저기 죽었네 지라시님 혼자 남았어요 세뇌를 때려보니까 엄청 아파 그 지라시님 뒤에 그 나한테 팔베일이랑 약간 내꺼 지라시님 뭐하시는 거예요? 아 웃겨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거잖아 거의 뭐 그 전우를 잃었을 때 약간 너무 그 뭐라고 해야되지?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난사하는 거잖아 나 자기랑 같이 있던 전우들이 다 죽어가지고 다시 찾아봐 cık 나 그 또 저희 또 저희가